안녕하세요 미유기수 이 가족이 멜로디 맘입니다 멜로디 여기 아빠 보네 우리는 오늘 베가스에 가요 저희 오늘 커플으로 비벗어요 바나나랑 바나나팬스 멜로디꺼는 없어 오 미안해 모자가 떨어졌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멜로디가 베가스에 가요 영상을 많이많이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멜로디 카메라 봐봐 아빠 오는다고? 왜 이래? 요즘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멜로디 이뻐해주셔서 멜로디 여기 너무 감사해요 멜로디 여기 멜로디 어디 봐 여기 쳐다봐 남편은 지금 짐을 싣고 있어요 그러면 베가스에 가서 많은 영상 채울게요 bye see you in 베가스 멜로디 see you in 베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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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뿐 2뿐 1뿐 2뿐 2뿐 3뿐 5뿐 6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는 네바다인데 일본에 있는 황개소에요 중국은 황개소는 한국이 훨씬 좋아요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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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이제 세븐 매직 마운틴을 떠나려고요 이제 드디어 베가스에 있는 호텔로 가요 30분 남았어 멜로디 30분 이래요 18분이요 88분이면 되네요 24분 28분이래요 아무튼 금방 엄마가 행복해요 일정한 나라 일정한 나라 조금방 일정한 나라 이빨 예상 여전히 일정한 나라 이게 로비예요. 아! 여기 고시같은 거 있다. 그치? 빠지면 로비는 몰라서. 로비! 로비에 가볼까? 러시아, 로비 먹으니까. 었지? 분위기가stellung sizedly breakdown. 쏟게 먹으러 왔어. 신기해. 어디에 갈까? iot eggs을 만드니까? 여기는 맨데렐베이 홈멜란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려고 지금 길러보고 있어요. 스테이크 김지버 크림스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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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